고마아악 메이트 가수 생명 김이나 딘딘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정세훈이 함께하는 고마아악 메이트 시즌 3로 돌아온 고마아악 메이트는 3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시즌에서 첫 회를 선공개합니다. 그 다음 주인 3월 12일은 유튜브 고마아악 메이트 채널에 업로드 되니까 박동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꼭 만나요 아 사랑해 아하하하 고마아악 메이트 고마아악 메이트 고마아악 메이트 고마아악 메이트 근데 숨을 진짜 안 쉬는 게 어렵다 고마아악 메이트 나 사랑해 처음에 여유 부리다가 중간에 확 왔어요 중간에 클랩프했다 와 되게 웃겨 와 나 클랩프했어 진짜 중간에